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에서는 아주 가끔 자유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이 익명화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이 익명화가 되는 순간 여성시대를 이용하는 FM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익명이니까 까고 말해보자면 여시들 밖에서 FMT 내고 다녀라는 공격적인 질문도 하게 됩니다. 자유 게시판 익명되기 전에 야마 게시판의 글을 보면 70%는 남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난 여시에서 논의되는 FM에 대해 공감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FM하나도 몰라요 라는 척하고 다니거든. 적당히 남친 만나고 적당히 결혼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시에서는 여성인권 운동하느라 정신없고 현생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스탑널컷처럼 하고 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수많은 FM들은 나도 익명이니 말해보자면 사회에서 한 번도 페미T 내본 적 없음 심지어 5년 만난 남친도 나 여시하는지 모름. 아니 나도 사회생활 해야지 그거 티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정치성향 티내는 거랑 똑같음. 티내지도 않고 그냥 남자 만날 거 만나면서 즐기는 중이야 어차피 한남은 다 똑같겠거니 생각하고 즐기는 중. 이라는 말을 하면서 스탑널커를 하고 있다 말합니다.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FM인데 연애하는 여시들은 남친에게 FM이라 말해. 진짜 궁금해. 난 연애 3년 하다 결혼했는데 절대 말 안 해 그냥 정치성향 숨기는 거랑 똑같다 생각해. 연애 지금까지 5번 했는데 한 번도 말 안 했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절대 말 안 해 심지어 나는 매주 핸드폰 기록 초기화도 해 안 걸리려고. 라는 우리 여시들의 반응. 내 주변 친구들 FM 아닌 친구가 없는데 다 연애하고 담임갱 FM인데 연애 안 한다는 건 변명임. 이라는 식으로 절대 FM인 걸 티 안 낸다는 우리 여성들의 스탑널커가 보이시나요. 익명이니까 까놓고 말하자면 나 FM인데 남친 졸라게 사귀고 싶음. 리얼인 게 나도 존나 잘생기고 키 큰 남자 만나고 싶어 FM 리스트라서 외모 코르셋에 반대하는데 남자는 잘생기고 키 커야지. 익명이니까 까놓고 말하자면 남친 사귀고 싶어서 미치겠다 외로워. 진짜 미친 수준의 한난만 아니면 흐린 눈하고 남자 만나고 싶다 난 언제 못솔 벗어나냐. 넥슨 사건 때문에 존나 빡치긴 한데 내가 외로운 게 더 크다 나도 만나고 싶어. 라는 식으로 익명에서 드러나는 그녀들의 진심이 보이시나요. 익명이니까 까놓고 말하자면 취집 존나 하고 싶다. 금요일인데 야근해야 하는 팔자 고치기 위해서 돈존나 많은 한남새끼 하나 물고 퇴사하고 싶음. 나도 사실 취집 가고 싶어 크크 솔직히 까놓고 여자들 마음은 다 똑같을 듯. 아는 언니 전문직 남에게 취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스타 볼 때마다 현타옹. 건물 다섯 채 가지고 있는 전문직 한남 만나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눈존나 내려서 일찍 퇴근하는데 현타 넘어와서 편하게 살고 싶어. 라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익명이니까 까놓고 말하자면 밖에서는 FM이니까 거 여시하는 척하네. 나도 철저하게 숨기고 있어 갱커뮤 하는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 FM 여성분들의 모습. 럴커를 뽑기 위해서는 히드라리스크댄 이라는 걸 건설하고 히드라리스크가 럴커로 변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드레이드를 해줘야 비로소 럴커가 탄생합니다. 한국형 KFM이 나온 게 2015년 메갈리아부터 이고 2017년 2018년 강남역 이수역 사건을 거치며 지금까지 그녀들은 와인처럼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드디어 그녀들은 최종 형태인 럴커가 되었죠. 현실에서는 절대 FM인 걸 티내지 않고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녀들의 본성은 뼈속까지 FM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익명으로 드러난 FM들의 진심을 보여드렸습니다. 점점 고도의 지능화가 되어가는 FM들을 근황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남성들을 위한 스캔 건설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녀들은 가부장 제도를 욕하는 척 하지만 누구보다 취집을 하고 싶어한다.